안녕하세요. 임리버입니다. 1회 대회가 성공적인 막을 내리고 4개월 만에 규모가 2배 커진 제2회 임리버베로 돌아왔습니다. 대회의 호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 총원 및 방식. 조별위그 시작일은 4월 17일부터 진행. 상대 선수와 의견 조율 후 코트 1에서 2시간 잡아 시합 진행. 시합군은 브랜드 상관없이 캔공으로 진행 코트비 캔공 값은 각출. 총원 32명 대회 방식은 1조 4명 8조로 구성된다. 조별위그 후 그룹별 1, 2위 총 16명. 16강 진출. 16강부터는 토너먼트 대진 방식이다. 조별위그 플러스 16강 대진표는 위너 어플로 랜덤으로 진행한다. 참가 자격. 남자 구력 6개월 이상 5년 미만. 전국대회 단식 복식 신인부 4그룹 3그룹 2그룹 지도자부 입상자 참가 불가. 단식 랭킨 600위 이상 참가 불가. 거짓 구력 적발 시 환불업지 탈락. 경기 기간. 조별위그 라운드별 7일 안에 경기 후 단톡방의 결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16강 토너먼트부터는 10일 안에 경기 후 단톡방의 업로드. 경기 규정. 조별위그는 그룹별 상대당 1셋 진행 총 3경기. 랠리는 15분 진행 후 본 게임 진행. 홀수 스코어 코트 체인지. 햇빛 이슈 선글라스 개인 준비. 5대5 동률 C타이블의 원듀스 노헤드 방식. 4강부터는 2셋 동률 C타이블의 주의 사항 및 참가자 준수사항. 푸폴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규정 준수한다. 경기 중 부상 발생 시 이래 메디컬 타임 5분 허용 단 한 게임 잃는다. 2회 요청 시 자동 실격. 경기 중 휴식 시간은 없으며 4강부터는 원셋 종료 후 10분 휴식하고 다음셋 진행한다. 경기 기간 안에 의도적으로 경기를 피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1패로 간주. 우승 상금 및 참가 비용. 참가 비용 15,000원. 우승 트로피 플러스 20만원. 준우승 10만원. 4강 3만원. 이상으로 제2회 임리법의 대회 요강을 마칩니다. 참가자분들 좋은 성적 내길 바랍니다. 제2회 임리법의 대회 강력 상ante